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드문 큰 그림 또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그림까지 볼 수가 있는 성대에서 MIT에서 이름을 하기를 한 권성준 교수가 한 내용을 분해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뭔가 아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삼성위기 본질이 기술이라 한 겁니다.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위기의 본질이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수율, 완성품 가운데 이런 불량품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수율이 낮은데 그걸 못 잡는 겁니다. 정말 삼성답지 않은 모습인 거죠. 예전에 디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판매하는 법용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역품 메모리, HM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메모리라 하더라도 고객 요구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삼성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따라 잡혔듯이 삼성 반도체도 곧 중국에 추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전임자들은 무슨 삼성이 뭐죠? 성역인 것처럼 초격차 뭐 이렇게 하면서 5만 여러분들 방정을 다 떨었지 않습니까? 범용 반도체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이 따라 잡는 것은 LED라는지 모든 제품에서 중국이 따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범용 디램 같은 건 범용 제품은 다 따라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취한 겁니다. 내부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누적이 되는데도 월급쟁이 이런 부회장들이 다 뭡니까? 본인들 한몫 챙겨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근석전 교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만 해서는 삼성전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부가 다 보신주의자가 된 겁니다. 책임질 일, 어려운 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삼성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똑똑하다. 국장 탈출해가 전부 다 미국 정신에 투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뭡니까? 똑똑한 것 같다. 돈은 미국에서 벌어야지 한국에서 벌 수 없다. 이렇게 다 내린 거지 않습니까? 권 교수는 결국 삼성위기의 본질은 기술입니다. 내부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기술 개발에 정권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큰 사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들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주지 않습니까? 이런 쓴소리를 평상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보신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왜 안 하겠다? 기술기업이 확실한 거 왜 안 하겠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기우는 것은 사실인 거죠. 여러분 꼭 같은 이야기를 어제 삼성전자 20년째 되는 엔지니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은 피한다. 가능한 확실한 거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절대 할 수 없다. 실패 가능성 있는 것은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내부 분위기가. 이게 여러분들 이 정언이 권석준 교수의 정언이고 이것이 삼성 반도체 20년 엔지니어의 정언인 겁니다. 치열한 토론 이런 거 없다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 독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박랑 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2012년 권호연 전 DS 본부장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부터 토요 주간 회의가 생겼는데 일주일 한 해 보고용 회의를 만드는 문화가 생겼다. 이때 hbm 고대역봉 매물이 철수 결정이 내려졌다. 집중을 잘해서 d램만 잘 만들면 돈이 척척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d램을 골치 아프게 쌓아 가지고 만든 hbm 미래도 불확실한데 그걸 만드냐 이렇게 삼성이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보면 이렇게 되더라도 삼성 지뷰가 정신을 차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한때 해온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공 공식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낫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윤 대통령이나 제가 60년대 동갑이지 않습니까 더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본인에게 성공을 가져온 성공 공식으로부터 한치도 뭡니까 변경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권호연 씨뿐만 아니고 무슨 전병헌 씨라는 이런 소위 부회장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 자신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나는 성공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익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수했지만 내가 구수했지만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시사 문제가 그냥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우리에게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교훈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권석준 교수의 이야기에서 제가 뽑은 것은 경영진들의 결정적인 실책이다. hbm 고대역폭 매물이 ai 반도체들은 고대역폭 매력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이 보수화됐다. 삼성이 관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수백억 여러분들 보수를 받는 삼성전자 이런 부회장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hbm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 삼성이 보수화된 겁니다. 권석준 성대 교수 말입니다. 우선 고대역폭 매물이 자체가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hbm 시장성을 알았지만 결정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내던 d램의 캐파 hbm을 만들려면 d램 여러분들 생산 능력을 줄이고 그 생산 라인에 hbm을 깔아야 되니까 hbm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삼성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가 무너질 때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외침도 여러분들 더물게 어떤 나라나 조직을 무너뜨리지만 내부에서 정신이 이완되고 기강이 헤이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침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냥 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돈 지금 버는데 새로운 거 위험한 거 왜 하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타이밍을 삼성전자가 잡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잘 벌었으니까 다 취해버린 겁니다. 자기 실력에 비해서 이러면 과분하게 이러면 다 잘 사게 됐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 엄청나게 큰 여름 경제가 연율 2% 이상 정도를 쑥쑥 성장하는데 한국처럼 조금은 경제가 뭡니까 2%도 성장하니까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러면 지금도 다 먹방 보고 정신없이 다 사는 겁니다. 나중에 뭐죠 그냥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외화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뭡니까 울고불고 또 정신 차릴 겁니다.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됩니다. 사람이든 집안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헝그리 정신을 파는 백화점이 없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헝그리 정신을 헝그리 정신을 여러분들 뭐죠 그냥 주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제 삼성전자 20년차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은 피한다 가능한 확실한 것만 한다 계속해서 보고서만 만드는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권석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삼성전자의 관료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가장 저렴한 여러분들 제가 빼아프게 얘기하는 것은 회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가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면 좋은 것 계속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 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근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도 한국 사회 이름 한심하니까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뭐죠 인프라가 좋은데 뭐대로 다 자비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권석준 교수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디렘 공정에서도 발열 문제 성능 불안전성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내부이니까 잘 알겠죠 전문가니까 설계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정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관련 부재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와 공정을 모두 꿰뚫고 부처를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부재한 겁니다. 이런 누적된 문제가 hbm 같은 새로운 사업에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기술만 지금 돈이 되는 기술만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는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망가진 것은 다음에 다음에 오늘 사막에 다 떠넘기는 겁니다. 정부가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여기에 삼성 20년차 엔지니어가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장병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할 때 가능한 자기네 부서 문제는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그냥 묻어가기 위해서 보신주의가 그냥 상선정자 공무원 조직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기울고 나라가 기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언 귀에 쓴 이야기를 미리 안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리 안 듣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미리 안 듣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외쳐도 미리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막판까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다루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겁니다. 권석준 성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파운드리 hbm 등 기술력이 전부가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tsmc하고 미세 공정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격차가 확대가 되고 hbm도 이러면 삼성전자가 워낙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잘해가지고 뭔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와보니까 꽝인 겁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이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이러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언론 프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저 친구가 있는 모양이다. 저렇게 엔비디아에 금세 납품이 되는 모양이다. 12단이 금세 나오는 모양이다. 8단도 ok를 못 받은 겁니다. 8단 ok를 받겠다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테스트를 요청한 것이 4월 2월 2월이 올 겁니다. 올해 2월. 올해 2월인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12단을 만드는 양산체제에 들어갔는데 8단도 ok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프레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12단을 오겠다. 다음에 6세대는 sk 하이닉스를 제끼겠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자 권석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tsmc는 14나노까지는 비슷한 공정수율과 기술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tsmc 격차가 확대된 것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나노 이하에서부터 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양산제품의 수율 생산품 100에 대해서 정상품 비율이 tsmc 대비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웨이프당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주요 고객사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온 회사한테 일감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공정기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이런 미세공정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된 기초가 없이 계속 쌓아올린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권석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으로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덮었습니다. 저는 언제 의심했는가 하니까 삼성이 수율이 tsmc하고 크게 격차가 나고 발열 문제를 못 잡는 걸 보고 이게 기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낙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강의 다닐 때 삼성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고 주인 대리인 문제처럼 회사 오너가 이런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탑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잘 챙겨 먹고 다 나가버렸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10나노부터 여러분들 떨어지기 시작한 것 격차가 벌어진 것 공정기술 노하우와 현장에 축적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대만 사람들이 그걸 착실히 잘해온 것 이렇게 이런 큰 격차가 난 겁니다. 삼성의 대표기업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는 다 쉬쉬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오죽이 했으면 삼성전자 주식 조금 회복되면 그냥 팔고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 큰 규모가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과거에는 10등 안에 들어왔지만 지금 13위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량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투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주식으로 저는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실 비해가 tsmc에 투자를 하겠죠. 이게 조직 내부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복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삼성전자 20년 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영진이 보기엔 나는 잘하는데 왜 밑에 애들이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이 먹은 여러분들 톱들 고위청들이 이런데 여러분들 다 갇힌 겁니다. 나는 똑똑한데 왜 애들이 밑에 멍청하지 나는 날밤을 샜는데 왜 요즘 애들은 일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똑똑한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고인데 너희들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쟁거리를 보면 나는 1960년생들이 한국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망칠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불반되며 삼성전자가 hbm4로 승부한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여기 hbm3는 5세대 제품입니다. hbm4는 6세대 제품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이제 4단계로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홍보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뭡니까 언론에 여러분들 이걸 홍보한 겁니다. 우리가 5세대 제품 4세대 제품에 sk하이닉스에 떨어졌지만 6세대 제품은 따라잡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언론 보도문을 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아 쓴 겁니다. 처음엔 저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완전히 그냥 정치를 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삼성을 무슨 때려 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한국 사람들의 힘을 합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앞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회사가 귀한 회사고 한국 사람들의 평준의 민도에 미뤄볼 때 너무나 뜻밖의 기형적인 회사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 망가지가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무슨 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하면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정신을 체리해야 되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사 전편 페네치아사 전편 역사를 여러분들 그렇게 괴뚫었던 시오노나남이란 소설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베네버린 뒤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간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대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강점의 바탕을 통해 행위를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 없고 교육 부실하고 이런 나라에서 남보다 적게 일하고 잘 살겠다 꿈 깨라 이야기인 겁니다. 영어권도 아니고 교육을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에서 묵니까 부조한 자원이 이런 풍부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나라에서 적게 일하게 입만 열면 OECD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꿈을 깨라는 이야기죠.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 외에 딴 길이 없는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울고불고 해봐야 일을 서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제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 강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귀어 가지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